안녕하세요. 영단계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클리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 공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 즐겁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겠죠. 네, 저 클리어도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대절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왓절이 문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대절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그리고 왓절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공식처럼 아주 달달 외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통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홍쌤께 대절과 왓절의 차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려볼 참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럼 우리 얼른 홍쌤을 불러볼까요? 홍쌤, 이 대절과 왓절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을 세우는 영문법의 홍진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그렇죠, 앞에서 들으셨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대절과 왓절의 차이점. 자, 이거를 둘 다 이런 말을 해요. 명사절 이런 말 쓰면서 둘이 어려운 말로 명사절 그러는데 어쨌든 대절하고 왓절하고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대절과 왓절의 차이점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절은 완전한 문장, 왓절은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게 왜,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그런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절이 뭔지, 진짜로 왓절이 뭔지를 배울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오늘은 그런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 편안하게 누워. 누워들어. 편안하게. 주무시지만 말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절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요? 덫! 이거 기억나요? 덫!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죠. 덫! 선생님이 덫! 응! 놀래고 덫! 자, 대절은 결정된 사실이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대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절은 확정된 사실. 결정된 사실. 왜냐하면 어느 한쪽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대절인 거죠. 그래서 대절이고 대절이란 방향이 결정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가리키듯이 그런 느낌으로써 덫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사실이다. 결정된 사실을 쓴다. 그래서 I have a car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That I have a car 그러면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확정된 거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확정시키는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추가된 what절이란 게 있어요. what.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가진 명사절이라는 것이 that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what으로 시작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 중에서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예요. what절이란 게 있어요. what절. 그런데 우리는 what절뿐만 아니라 wh로 시작하는 걸 다 배울 거예요. 어차피 개념이니까. wh. what도 wh로 시작을 하죠. 그럼 wh절은 의문사라고 부르고요. 의문사. 모른다는 의미죠. 말 그대로 이런 물음표죠. 모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that절은 that. 이렇게 확정된 지은 반면에 의문사는 미리 결정된 거죠. 아직 뭔가가 결정이 안 됐거나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걸 다 말아요. 그러면 됐죠. 모든 게 결정됐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 안 해. 그러면 그 부분을 의문사라고 쓰는 거죠. 보세요. weather란 말 썼어요. weather. weather도 wh죠. weather가 무슨 뜻이에요? 인지 아닌지죠. 그러면 미결정인 거지.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되죠. 그러니까 weather가 들어가면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weather라는 표현이 wh 시작하는데 weather란 말을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만나는데 weather는 인지 아닌지인데 미결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미결정 사실이다. 미결정 사실이 wh다. 대절은 배우신 바와 같이 that 하고 확정짓는 표현인 반면에 wh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뭔가가 결정이 안 된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의문사를 쓰는 이유죠. 그래서 이름이 그래도 뭐다? 의문사다. 자, wh의 종류. 그럼 wh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what 오늘의 주제죠. what 무엇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who 누구 when 언제 where 어디 how 어떻게 얼마나 그 다음에 whether인지 아닌지 이런 표현들이 how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wh로 시작해서 우리가 wh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 뭐다? 의문사다. 그래서 뭔가가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절하고 얘네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대절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상황이고 얘네들은 뭔가가 하나 그러니까 무엇인지가 결정이 안 됐으면 what 사람이 결정이 안 됐으면 who 그렇죠? 시간이 결정이 안 됐으면 when 장소는 where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들어가면 대절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대절 외에 뭔가가 빠진 빠져 있죠. 빠져서 뭔지 모르는 거죠. 뭔가가 빠지면 얘네를 쓰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한번 이해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I know you are a student 나는 당신이 학생인 거를 뭐야 심지어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정된 내용이죠. 다 알죠. you are a student 나는 당신이 학생이라는 걸 심지어 완전히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 그럼 우리가 뭘 쓴다? that 쓰는 거죠. that I know that 기억나시죠? 그러면 that은 왜 that이냐 어느 한 방향을 정했고 나는 마음이 굳었고 할 말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된 사실이고요. 그와 반대로 wonder 기억하시죠. wonder 궁금하다 그럼 wonder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지 I wonder that 말이 안 되죠. I wonder that 이 어떻게 말이 돼요. I wonder 궁금하다 확정됐다 그게 아니지. I wonder if 기억하시죠. do you remember if 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wh 쓰는 거예요. who you are 난 네가 누군지 몰라. 결정이 안 됐어. I wonder who you are 모르겠는데 I wonder what you have 난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뭔가가 빠져 있죠. 누군지가 빠져 있고 무엇인지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딘지가 빠져 있죠. I wonder where you are 난 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이런 식의 이야기 딱 이게 바로 wh로 시작하는 절인 거죠. 이 중에서 왓절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후도 있고 외워도 있죠. 그럼 이 부분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뭔가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강의하느냐 하면 왓절 다음에는 뭔가 빠져 있는 게 이 부분까지 포함해야지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왓절 뒤에는 불완전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의문사 뭔가가 의문사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고 뭔가가 빠져 있으니까 미결정 사실이다. that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결정된 사실. wh는 그 해당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 wh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wh를 시작했는데 누군지도 다 말하면 안 되죠. who you are student 그러면 안 되죠. who you are 해서 끝나야죠. who you are student 가 아니라 who you are 해서 끝났죠. 여기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 혹은 you have 또 이 자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되고 what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절은 뒤에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이 살짝 든다. 이게 의문사절. 뭔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대절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you are a student 의문사는 뭔가가 좀 빠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가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개념 세우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개념을 세워봅시다. 확실하게. 자 나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할지 궁금하다. 나는 I 그 다음에 궁금하다가 뭐죠? wonder I wonder wonder가 나왔으니까 대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른다며요. 그럼 대신 쓰면 안 되고 I wonder 그녀가 무엇을 좋아할지 해서 무엇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무엇 바로 what I wonder what what she likes I wonder what she likes I wonder what she likes 뭔가가 결정이 안 돼 뭐가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았죠. I wonder what she likes 내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말을 했다면 wonder를 쓰지 않았겠죠. I know를 썼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인형을 좋아해. 그러면 I know that she likes those 그랬겠죠. 근데 이걸 쓰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 뭘 쓴 거예요? what을 쓴 거지. I wonder what she likes I wonder what she likes 나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밀려정이고 모른다. I wonder what she likes 모르는 무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대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그녀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 많이 봤죠. 확정된 거지 뭘 좋아해? 커피를 좋아해. 누가? 그녀가 다 나왔죠. 모든 것이 다 나왔죠.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 결정이 다 된 거죠. Game over. There is no question. 의문이 없잖아요. 뭐가 의문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꾸로 가죠. 안다 나는 안다 I know 벌써 no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야? got that 나는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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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다 I know that 그 다음에 뭐예요? 그녀가 다 쓰면 돼요. she likes coffee 커피 기억나요? 부르가산이죠. she likes coffee I know that she likes coffee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 말을 다 쓰면 돼서 쓰는 거죠. 왜냐면 다 결정됐으니까 I know I know that she likes coffee 바꿔볼까? 내가 만약에 모른다 wonder 나는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I don't know I wonder 그 다음에 what 커피를 빼면서 what she likes 까지만 써야죠. what she likes I wonder what she likes 기억나요? Do you remember? I don't know what she likes I wonder what she likes 이렇게 쓰면 좋겠고요. 물론 no라고 써도 괜찮긴 해요. 어쨌든 what을 쓰면 뒤에 커피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커피를 모를 때 what 그런 거지. 마지막 나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모른다죠. I 모른다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말이 나왔어요? 어디가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뭐 서울인지 부산인지 안 나왔죠. 그러면 미결정된 부분이고 의문서를 쓰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의문서 중에 다 같이 그렇습니다. where I don't know where 그 다음에 he lives 가 되겠죠.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he lives I don't know where he lives 나는 그거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절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대절인 거랑 WH인 거랑 비슷하게 목적어 기능 같은 걸 하는데 차이점이 둘이 뭔가가 같은 기능에 명사절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런 건데 근데 왜 비교하냐면 둘 다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대절은 다 말하는 거 안다 안다 다 안다 모든 게 결정된 사실이니까 대절을 쓰는데 의문서는 뭔가가 대신 되는 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빠진 거예요. 지금 어디 사는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where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절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죠. 자 오늘의 세 문장 포인트 마무리 합시다. 첫 번째 대절은 무슨 사실? that 결정을 that 선택한 거죠. 결정된 사실 두 번째 의문서는 뭔가가 모른다. 미결정 사실 그래서 문장에서 뭐가 빠져 있다.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이 보이는 것처럼 뭔가가 빠진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대시 아니라 의문서가 나오면 문장에서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전이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까지 개념을 세우는 영문법의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